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아침에 미래통합당 초선위원 한 분이 올린 글을 페이스북에서 읽었습니다 팩트는 아시아 됩니다 거대 예당이라는 이유로 법사위원장도 안주겠다고 합니다 안주겠다면 구글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팩트는 아시아합니다 16대 이후 법사위원장은 늘 야당이 맡아왔습니다 그것은 소수 야당을 존중하여 상권분립의 헌법정신을 실현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 문장을 읽는 순간 저 머릿속에 불현듯 서쳐 지나가는 단상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상권분립 헌법정신 좋아하네 그쪽 사람들은 상권분립 운운 할 생각을 이미 갖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이쪽은 당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마땅히 야당에게 법사위원장을 줘야 된다 그러나 저쪽은 그런 의향이 전혀 없는 겁니다 현실 세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가졌다는 것이죠 이미 한국에서 상권분립이 없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부정선거에 대해서 검찰, 법원, 국회, 야당, 여당 모두 한 마음으로 찍소리를 하고 있지 못합니다 언론자차 입을 다물고 있고 쓴소리를 이따금 하는 방송도 재승인을 해주지 않겠다고 언포를 놓는 시대입니다 완전히 차원이 다른 세계로 들어간 겁니다 그것을 야당,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삼권분립 운운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제가 일찍부터 이야기해 왔지만 이미 상황은 전쟁상태입니다 전시상황과 비슷하다는 것이죠 총알이 날라다니지 않을 뿐이지 이미 한국은 177석에다가 190석 이상까지 육박할 수 있는 그런 거여 세력들에 의해서 개헌은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모든 입법은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다 통과시킬 수 있는 준비가 된 겁니다 허약한 야당도 야당이지만 현재 상황에 대한 정세 분석이 그렇게 낭만적이어서는 앞으로 백전 백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반발 없이 그냥 다수당을 내주는 그런 야당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게임의 룰을 정해놓으면 더 이상 게임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제 보수 진영은 선거를 어떻게 하든지 그 안에 이길 수 없는 게임에 들어간 겁니다 여당이 일체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 응해주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것은 곧바로 자신들이 향후의 선거에 패배하는 것이고 이미 치룬 선거에 대한 그런 자신들의 가오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래통합당 인사들이 그 정도를 생각하지 못하면 앞으로 어떻게 전쟁을 추르겠습니까 이제 남은 것은 얼마나 혼출이 나서 어느 정도 다 내놓을 것인가 그런 문제만 남은 것이죠 상임위원회 가운데 단 한 자리도 야당에게 주지 않는다는 것을 두고 넋두리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억울은 하겠지만 그게 지금 상황이라는 겁니다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한국 사회에서 알파이자 오메가이자 처음이자 것은 모두 다 부정선거 의혹 사건으로 다 연결됩니다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게 되면 법이고 뭐고 다 남아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그쪽에서 원하는 방식대로 다 통과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앞서 나가야 할 야당의 한 국회의원 입에서 상권분립정신 운운 나올 정도니까 이미 게임은 다 끝난 거죠 물 건너간 겁니다 저쪽에서는 그런 당위의 세계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식대로 우리가 다수당이고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했기 때문에 그 압도적인 것이 부정에 의해서건 아니면 정상적인 방법에 의해서건 간에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일단 모든 것을 다 취했기 때문에 당신들은 거수기만 하면 된다 이런 것이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 김홍걸씨가 국회에 입성해서 아마 북한의 삐라 전단배포금지법안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무슨 수로 이 법안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조국이나 윤명이 모두 다 구제되는 대상인데 그걸 뭐 안된다 분노한다 무슨 수로 막을 수 있겠습니까 평가단에서 투표 3위가 된 최종후보가 국립인천대학의 차기총장이 되었다고 야단입니다 그걸 무슨 수로 막을 수 있겠습니까 권력을 다 본인들이 다 쥐고 있는데 우리 마음대로 한다는데 그걸 뭘로 막을 수 있겠습니까 아침에 보니까 오세훈 씨가 요즘 민주당 하는 거 보니 대승해볼 만하다 이런 소리를 하는데 그건 한마디로 정신나간 소리죠 선거에 쓰이기더라도 괴포에서 질 수밖에 없는데 무슨 앞으로 일을 해보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상상할 수 없는 모든 법안을 다 통과시키겠죠 언론이 침묵하고 3건이 장악된 상태인데 뭘 못하겠습니까 선거 의혹 사건에 대해 딴 한마디도 하지 않는 미래통합당은 앞으로 그냥 자동적으로 여당의 이중대 노릇이나 하고 가끔은 징징 짜는 식으로 표국을 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겠죠 지도자가 무능하면 다른 사람들도 죽을 고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땅히 항의하고 싸워야 할 일에 대해서 침묵하는 대가를 미래통합당과 같은 그런 야당뿐만 아니고 국민들이 톡톡히 그 대가를 치룰 것으로 봅니다 세상 사례는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죠 싸워야 될 때 싸우지 않고 반드시 싸워야 될 명분이 서 있는데 싸우지 않고 마땅히 싸워야 될 것에 대해서 싸우지 않는데 어떻게 그것을 그냥 비용을 치르지 않겠습니까 상권 분립 정신 운우는 이미 다 물 건너간 겁니다 그런 식으로 낭만적으로 시대를 바라보고 여당을 대하게 되면 피 눈물 흘리겠죠 아마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모든 종류의 법안들을 다 거대 여당은 자기 마음대로 다 통과시킬 겁니다 합법적으로 눈물을 많이 흘리겠죠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영어방송을 시작했습니다 공병호TV, 공GONGTV입니다 여러분 들어오셔서 구독도 해주시고 널리 알려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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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